이슈 뉴스, 사진,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2 안소희, 반짝이는 눈빛, 서울 는 뉴스핌, 이형석 기자 는 배우 안소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2 제작 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년 3월 25일 lehs골뱅 e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는 뉴스핌, 이형석 기자는 배우 안소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2 제작 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년 3월 25일 lehs골뱅 enewspim.com 다른 포토 더보기 별표 뉴스핌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사입니다.